벨기에 수도 브리셀에서 18일,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날부터 개교를 허가했지만, 학교들은 엄격한 거리 두기 정책을 지켜야 합니다. 바티카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성베드로 성당을 외부인들에게 개방했습니다. 단 모든 방문객은 입구에서 체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당 안에서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동 제한이 완화된 영국 런던에서는 출퇴근 인파가 기차역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이 아직도 보편화되지 않아 불안감을 호소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부분적인 경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인근의 자동차 공장은 지난 3월 18일 잠정 폐쇄 후 딱 두 달 만인 이날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이곳 직원 1만 5천 명은 단계적으로 업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곳 직원에 참가한 것이 Insusion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